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introducing your favorite menu? 안녕하세요. 이건 마사지에요. 나라 LEKGEN 나는 저녁을 위해 시 Ahmadinei 앗르기 다진 양자 생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물을 옮기고 계란으로 삶아 gon기 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보, 얼음 트레이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갔지? 여기 있나?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어묵 바닐라 가재도 물이 나와서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카메라 지켜야겠다 지겹지? 지겹어? 이제 튀김 안 해 뭐지? 응? 이제 튀김 안 해, 안 해 오우, 맛있습니다 순서만 나노 순서만 나노 나름 이거 또 왜 이렇게 저쩍지? 왜 이렇게 저쩍지? 근데 저쩍지 욕존스럽지요? 욕존스럽다고? 데코.. 데코 했는데? 노력하면서.. 짠! 이세한 양 조절? 힘들어 그냥 해.. 철프다 인서트! 한쪽 하나 들어줄게 나 왜 이렇게 짜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다 더 짜장면 같아 맛있다 더 짜네 짜장면의 탕수육을 먹듯이 맛있네? 그냥 맛있다 음 음.. 맛재매기 설탕 한번 먹어봅시다 isha 하나 하나 단무지 하나 awak 음.. 아 꼬도 다무지 않네? 아 꼬도 다무지 않나? 아 진짜 잘 하잖아 오! 그리고 기숙사의 조합이 도착해 바다니 도착해 바다니 한 번에 오기니 오기니 한 번에 담아요 오기니 어? 어? 좀 달긴 한데 얼추 맛이 나네? 칼이 진짜 잘 든다 뭔가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뭘 넣어야 될지 맛있어 용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나무탕이 되잖아 꼬치를 이렇게 긴 걸로 했어야 되는데 얕은 걸로 바꿀까? 용기를?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원한 것 같아서 이거 배라까지 올려도 넘칠 것 같지 않더라구요 제일 줄인거 ㅋㅋ 봐봐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올리는 테이블 알지 알지? 엄청나하네 알지 알지? 응 샌다 어 이거 뜯어 꿨어? 짜잔 짜잔 어 짜자잎 난리났어 만두 넘맛에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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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와 오 너무 잔이 쫄깃하다 살구 난 이맛끝이 먹으니까 향은 괜찮은데 맛이 없을 것 같아 먹은다잉? 얍! 아이씨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다 달지 근데 좀? 감기향 맛이다 먹을까? 감기향 맛이야 맛이 없어 감기향 맛이네 어묵 맛있다 근데 너무 달아 내가 소총은 많이 났어 응 달아 그래서 맛있다 아무 생각 없이 소총은 너무 들이뻤어 혜란 잘 사먹었어 이야 다행히